안정적으로 이렇게 앞날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과를 그냥 제치고 그냥 그 위험하고 낮은 숙가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의료소송에 큰 그런 표적이 되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우리가 이야기하는 필수 의료 분야에 뛰어드는 그런 젊은 분들 인턴이나 전공이들이 약간의 이제 역설적인 이야기로 바이탈 뽕에 취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참 이 용어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윤 대통령이 아주 크게 이제 업적이라고 하면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대개 사람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는 어떤 사람의 의지 결기 기계 용기 이런 그런 무형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윤 대통령이 한 아주 뭐 걸출한 업적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대학병원에 그런 적자 규모 같은 것이 나오고 그렇게 하면은 그 뭐 어떤 윤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저렇게 적자가 많이 생겼구나 그런 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려고 했던 기꺼이 그걸 다 알면서 생명 다루는 그런 분야가 의료소송도 많고 돈 벌이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분야에 뛰어들려고 했던 그런 젊은 분들의 의지나 이런 부분을 거의 없애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탈뽕에 취해 있던 그냥 전공의들이 화들짝 정신을 바짝 차린 겁니다 이렇게 가서 안 되겠구나 이 나라에서 이렇게 필수 의료과를 했으면 절대 안 되겠구나 이렇게 대각성을 이렇게 준 겁니다 그거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거는 뭐 수십조 수백조 적자다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알아버린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정부가 유화적인 조치를 취하더라도 필수과 전공의 충원 문제가 상당 기간 동안 아마 여진이 계속이 될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신적인 면이라든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만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참 중요한 거죠 바이탈뽕에 취해 있던 젊은 분들이 다 깨어버린 겁니다 깨어나버린 거죠 이런 건 관료들 생각 안 할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들은 다 숫자나 이런 거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걸출한 업적의 필수과 전공의들의 대탈출 그 이면에 바이탈뽕으로부터 각성이다 이런 걸 거의 모를 겁니다 그 중요한 의미를 이제 시간이 가면은 뭐 그런 것이 조금씩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이 바이탈학과 지원 젊은 분들의 그냥 기반이나 기초를 완전히 해체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참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맨정신으로는 보면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죠 저라고 해서 이제 이런 의료 분야를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이번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당연히 이렇게 병원 가면 치료받고 이런 걸로 생각한 거지 깊숙이 구석구석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12일부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이제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는 그런 결정을 내렸네요 고대 의대 교수님들의 그런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를 보더라도 정부에 대한 책임을 지적하고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나서야 되고 그리고 젊은 전공이들하고 인턴에 대해서 가혹한 행정명령과 같은 부분들은 처리해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정부가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정부가 조속한 시간 내에 해결자로 나서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정부는 지금 의과대학생들의 집단유급을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학기에 의과대학의 예과본과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한 그 수업일수가 거의 한 500시간 정도 되더군요 그거를 2학기에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한다 그러면 2학기에 한 450시간 하고 1학기에 여러분들 500시간 하면 950시간인데 그 의과대학 교수분들은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유급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는 의학 교육질이 떨어지더라도 어떻든 간에 유급은 막아야겠다 왜냐하면 내년에 7500명이 같이 수업을 받게 되면 그건 재앙이고 그것이 이제 소요사태 같은 거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거하고 보건복지부 장차관이나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바라보시는 시각은 전혀 다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윤 정부의 관계자들 교육부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뿐만 아니고 대통령도 이번에 예과본과가 집단 유급이 돼 가지고 교육환경이 악화가 되고 그리고 의료인력 공급망이 이렇게 해체가 되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큰 문제가 되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본인들이 아는 것 같아요 알기 때문에 전공이 복귀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의과대학생 집단 유급을 절대 할 수가 없다 지금 상태야 의과대학생 휴학 접수 금지 명령을 내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상황이 된 건데 아무튼 간에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바이탈뽕에 취했던 사람들의 고백도 좀 들어보고 그게 참 윤 대통령께서 어떻든 간에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알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모르시고 했겠죠 모르시고 했을 것 같은데 정신적인 기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겠다 그런 소위 바이탈뽕에 취했던 젊은이들이 대부분 다 포기를 해버린 그리고 이제 정치파는 요즘에 제가 자주 다루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국힘당의 당내 경선이라는 것이 저는 공정하게 이루질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21년 또 6월 달에 이준석과 나경은이 붙었던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이 공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모바일 투표에 손을 댄 흔적들이 많았고 ARS하고 많이 달랐지 않습니까 표본 집단이 3만에서 한 10만 정도가 되는데 당연히 모바일 투표나 ARS 투표에 후보별 득표수나 득표율이 비슷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 어마어마하게 왜곡되게 나왔으니까 그 이후에 2022년도 6월 달에 2022년도 6월 달에 김기현 당대표 경선도 그렇게 명료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예 결과를 발표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 보면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동훈 씨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만들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만들어주는 세상이니까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후보 입에서 진짜 배신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 그냥 한마디 내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뭐 선거에 관한 지금 대한민국은 시전이 끝났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시전 자체가 계절이 끝났다는 거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냉정하게 이렇게 보면 시전 이미 끝난 거죠 불가능하는 일은 아니지만 자 이제 엔비디아를 한국의 서학 개미들이 참 많이 샀지 않습니까 많이 샀는데 이제 오늘 방송을 이렇게 보기 전에 보니까 이제 이런 미국 주식은 아주 활발한 커뮤니티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하고 달리 뭐 제야의 고수들이 엄청나게 많죠 제야의 고수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제야 고수 이야기를 오늘 좀 읽다가 특정 주식과 개론을 해서는 안 되고 특정 주식과는 그냥 데이트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 밑에 감논얼박을 막 벌리죠 좋은 회사 주식은 개론을 해야 된다 그냥 데이트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은 데이터 해서는 안 된다 그 내용도 오늘 여러분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